세대를 불문하고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오래 쓰는 앱 유튜브 특히 50대 이상의 유튜브 총 사용 시간이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은 101억 분을 기록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실버 세대는 온라인과 큰 거리를 두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유튜브 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매체 등장으로 이 30대의 젊은 유튜버가 대부분이었던 인터넷 방송계에서 실버 크리에이터의 존재가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가 노인층이 됐을 때 어떤 기업에만 의존하는 세대는 지나갔고요 지금은 새로운 문화에서 새롭게 내 자신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이런 분들과의 소통을 하는 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